원슈타인은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? 저는 정용돈님이 부르셨어서 All You Need Is Love 콘서트 때 네 맞아요 그걸로 저는 처음 사실 들었어요 아 정말? 그래서 자꾸 그 하신 코르스도 같이 들려요 그 뒤엘을 약간 예 예 예 이런 걸 했었고 후회가 좀 있었어 맞아요 저도 All You Need Is Love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저희 트로트 버전으로 하는 좋아요 좋아요 아 좋다 All You Need Is Love 이런 느낌이구나 All You Need Is Love 딴따다다다 All You Need Is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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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all you need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좋다 전 세계를 휩쓸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녀가 나타났다 아 악마의 음악이다 비틀지는 끝이다 네?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Series Ố agine 후회 troll useful 그럼 귀신하려 감사드 Rico 본인 saud 백 삼 남독 행복 multim 영역 Nur 누 anner 서울